장난이 특징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화물선이죠. 말 그대로 벌컷 캐리어 산적 화물이죠. 산적. 벌컷 캐리어 산적 화물선은 곡물, 광석, 석탄 같이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정합니다. 포장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선상에 의해 수송합니다. 자 선박의 종류 계속 진행하죠. 이거는 시험에 쉽게 단골 놓는 그런 문제입니다. 산적 화물선. 상당히 특징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화물선이죠. 말 그대로 벌컷 캐리어 산적 화물이죠. 산적. 벌컷 캐리어 산적 화물선은 곡물, 광석, 석탄 같이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정합니다. 포장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선상에 의해 수송합니다. BC 이래가지고 벌컷 캐리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대신에 또 이 산적 화물도 전용선이고, 석탄 전용선, 광석 전용, 시멘트 전용 이렇게 전용도 있고, 겸용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 벌컷, 석유, 오비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머릿속에 담아두는 건 좋습니다. 오아, 광석, 벌컷, 산적 화물, 오일 이런 개념이죠. 이 두 개에 쓰면은 오오선이 되고, 이 세 개면은 오비오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단어는 좀 이야기가 넘는게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이죠. 제가 보기에 한 두 번 이상 언급한 것 같은데, 산적 화물의 특징은 산적 화물의 정지각 때문에 생기는 이런 우리가 톱사이드 탱크죠. 톱사이드 탱크, 또는 톱사이드 윙 탱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톱사이드 탱크입니다. 산적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쏠리고 안정성을 해체내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탱크다. 이쪽 공간, 이 톱사이드 탱크는 밸런스 탱크라든지 또는 화물창으로도 역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창으로 사용이 되고, 밸런스 탱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게 우리가 산적 화물선입니다. 구조적인 특징,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배의 안정성을 위함입니다. 한쪽으로 화물이 설류해 가지고 배가 기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 위에 있는 게 톱사이드 탱크, 톱사이드 윙 탱크의 개념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호프탱크를 했습니다. 호프탱크. 보통 산적 화물선 밑에도 호프탱크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대신에 위에 있는 것은 상당히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죠. 여기저기 수 있는 편입니다. 제 10분에는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